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치러지는 선거는 1차 투표인데 과반표를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3주 후에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지 여론조사 추세상 마땅한 대항마가 없어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은 확실시됩니다. 주목되는 건 당선 이후의 행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 후 방북할 예정인데 평양을 단독으로 방문하는 일정보다는 중국을 거쳐 이동하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문화 경제 교류뿐 아니라 군사 기술 협력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북한의 경제적 이득이 확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한국인 한 명이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서 체포됐는데 민간인으로는 최초입니다.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곧 ges ok 편